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20호 태풍 짜미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5시, 괌 대대도 동쪽 먼 해상에서 중심기압 1,1001헥토파스칼의 저기압 비구름대가 출현하였습니다. 제법 비구름대의 형상이 힘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음 날인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7시경에는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20호 태풍 짜미로 발달한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경에는 더욱 강력해진 모습인데요. 중심기압 964헥토파스칼의 완벽한 태풍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20호 태풍 짜미는 북서진하여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방향은 서진하는 곳이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큐슈 방향이라서 불안한 느낌인데요. 하지만 서진하던 20호 태풍 짜미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서진을 하다가 다행히 방향을 동쪽으로 잡고서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20호 태풍 짜미는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5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계속 동진하는 모습이고 일본 큐슈 지역을 보면 아우터 레인벤즈 외곽 비구름대가 보이고 일본 큐슈와 한국 남해안 지역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제가 20호 태풍 짜미가 일본 큐슈와 한국 남해안의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벤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구름 영상입니다. 20호 태풍 짜미를 보시면 태풍 짜미의 중심부를 보면 태풍의 중심은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으며 태풍이 점점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태풍의 중심은 954헥토파스칼로 매우 강력한 상태입니다. 중심 주위에 나선형으로 퍼져나가는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벤즈의 특징은 태풍의 외곽 비구름대는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태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영상을 보시면 20호 태풍 짜미의 구름대가 일본 큐슈와 한국 남해안까지 뻗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곽 비구름대는 태풍 중심에서 멀리 퍼져나가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즉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구름이 나선형으로 태풍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태풍의 전형적인 구조 중 하나로 태풍의 바깥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비구름대는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과 일치하며 이 구름대는 일본 큐슈와 한국 남해안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큐슈와 한국 남해안 지역은 태풍 짜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구름 영상을 살펴보면 20호 태풍 짜미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벤지가 큐슈와 남해안 지역에 강한 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구름대는 태풍의 세력이 멀리 퍼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 영상을 보시면 하단에 보이는 강수량을 나타내는 색깔 지도를 보면 이 큐슈와 한국 남해안 지역에 다가오는 강한 비구름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곽 비구름대는 이런 강수량을 유발하는 구름층으로 특히 태풍이 가까워지면 강한 비와 바람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벤지는 태풍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름대로 규슈와 남해안 지역에 한국의 남해안 지역에 비와 강풍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미리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